5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나? 있어요 수시님한테 전화 봐보세요 이 놀래는 거? 레일에서 드릴까요? 오케이, 오케이! 죽여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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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! 오케이, 많이 씻기 있어. 죽여봐! 죽여봐! 진짜 뭐야, 씨! 끝! 오케이! 이제 여기서 수업해버리게 들어간다. 죽여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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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무슨 기술이야? 내가 사과를 할 수 있어. 내가 사과를 할 수 있어. 나한테 집중해! 내가 사과를 할 수 있어. 나한테 집중해! 이거 그냥 우리 집중해! 이거 지금? 어, 뭐야? 알겠지? 네! 뱉은 열기... 그래도 이순 막상... 왜? 응? 화장품을 못해? 화장품을 못해? 됐어요? 갈게요. 이제 그만해. 키팡 한번 더 갈게 빨리. 연기가 지나갔어. 한 번 더. 여기, 여기.